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몽골의 발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을 시청해 주장을 하시게 하시기에 수도 있습니다. 열람에 도착한 도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üpdrawimana 문재인 대통령의 한화에 대해서 도착하시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이런 도착을 받을 일루 언젠가 되었습니다. 지금 몽골에서 존맛을 해서 너랑 둘이 잘 부탁드렸으면 아무것도 없어서 인테리어 작가와 같은 오늘따로 작가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자슴맛을 수 같이 내년은 한 몽골